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나간, 아니지 정신나간 걸 넘어가지고 그 좌뇌의 운해가 둘이 그냥 두개골을 탈출해서 조깅을 하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조깅을 하는데 개가 똥을 싸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개똥 치우기 싫어가지고 못사게 강제로 막아버렸더니 얘가 낑낑대고 계속 밥도 안먹고 물도 안마셔요. 이거 왜이런거에요? 원지 개가 똥 넣을때 그냥 끌고 가버렸는데 개가 밥을 안먹어요. 낮엔 더워도 저녁엔 날이 선선해서 요즘에 계속 강쥐 데리고 공원 조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개줄 잡고 그냥 평소처럼 느릿한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개줄이 딱 뻗팅기는게 느껴지는거에요. 그래서 제자리 뜀질을 하면서 뭐야 하고 봤더니 강쥐가 똥을 넣는 그 모션 있잖아요. 그걸 취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텐션이 중단되니까 야! 그냥 좀 참아! 이따가 싸! 이러면서 개줄을 조금 강하게 그러니까 좀 강제로 땡겨가지고 공원 한바퀴 더 돌고 쉬고 있는데 개가 똥은 안싸고 낑낑거리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해서 일단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이랑 사료 한 주먹 줬는데 안 먹고 계속 서가지고 빙글빙글 빙글 돌고만 있는거에요. 근데 뭐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 너 그러고 있어라 이러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냉커피 타먹고 다시 나와서 보니까 강쥐가 자러갔는지 안보이길래 뭐 저도 TV보면서 잠 잘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에도 강쥐가 집에서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또 보니까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엎드려있더라구요. 해서 물이랑 사료 한 주먹도 줬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안 먹고 있어가지고 혹시 어제 똥 못누게 한 것 때문에 그런가 싶었어요. 이런거 잘 아는 분 계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미쳤나 그러니까 니년 뛰는게 멈추기 싫어가지고 강아지 똥도 먹는게 강제로 끌고 갔다 이거 아니야 지금 와 이게 정말 제정신이야 또라이네 미쳤지? 내 댓글 아니 걔가 집에 와가지고 계속 낑낑거리고 있는데 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냅뒀다고? 그런데 그 할 일이라는게 고작 샤워하고 냉커피 처먹기야? 와 진짜 말이 안나온다 3번 어? 이게 뭐야? 아니 도대체 어느쪽이 개냐? 어? 누가 개요?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큰걸 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누가 멱살을 잡고 널 끌어내리면 넌 기분 어떨 것 같아? 아니 이걸 다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아는거야? 그런 능지를 가지고 있어? 정말로? 헐 5번 이야 자기 조깅흐름 끊긴다고 개똥도 못사게 하네 야 너 정말 개 키우는 사람이 맞긴 맞냐? 6번 저요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건데 쓴이 지금 당장 지능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되가지고 글을 올린거면 너 진짜 심각한거야 7번 아니 그 강아지 죽일 셈입니까? 눈만 꿈뻑거리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고 강아지 지능 많아봐야 사람으로 치면 두 살 정도에요 주인인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명인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립니까? 강아지 산책의 목적은 똥 싸고 오줌 싸고 여기저기 냄새 맡으면서 다니는거 이게 바로 강아지의 행복인데 겨우 이정도도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다구 너 명심해라 그런 학대들 결국 다 너한테 돌아간다 알았어? 8번 농담이 아니고 요즘 이런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은겁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단체로 지능이 동시에 확 낮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 나만 그렇게 느끼나? 9번 키우는 개를 하나의 생명이 아닌 그저 장난감으로 보고 있는거네 10번 야 너 배변 봉투도 안챙겼지? 물도 안챙겼지? 솔직히 불어라 이놈아 11번 아니 이딴게 질문이야?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거냐고 누가 너를 똥도 못사게 계속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 그럼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쳐넘어가겠냐? 하하 하하 12번 조깅 흐름은 개뿔 개똥 싼거 치우기 싫으니까 억지로 그냥 끌고 갔다 이거 아니야 누가 모를줄 알아? 어? 너 미쳤지? 애초에 이럴거면 키우지를 말던가 아니 뭐 이런게 다 있어? 13번 야 너 어디야 내가 니년 똥구멍을 좀 막아야겠어 두번째 사연 원지 강아지 수술비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그냥 푸념 좀 하려구요 이번에 저희 강아지 왼쪽 뒷다리 슬개골이랑 십자인대 수술을 했거든요 두개 다 합쳐가지고 한 300만원 가량 들여갔구요 카드 무이자도 안되서 그냥 다 일시불로 했어요 할부 이자율 장난 아니거든요 덜덜덜덜해요 강아지 적금 들어놓은거 있는데 벌써 다 쓰고 없어요 이물질 삼킨적 있어가지고 응급수술도 했고 또 다리 다쳐가지고 응급실 또 가고 진짜 돈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300만원이 물새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제 곧 좀 있으면 오른쪽 다리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하 진짜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돈을 안 버텨줬어요 아 물론 제가 멋대로 데리고 온 강아지라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서도 그래도 저 같으면 버텼어라 이러면서 얼마라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도 안줘요? 그냥 제가 푸념하듯 아니 나중에 오른쪽 할 때 그때 돈 좀 버텨주면 안돼?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말을 해봤는데 반응들이 절망적이에요 씨알도 안 맑혀 니가 데리고 왔으면 니가 책임져라 이러더라고 물론 강아지 받아주고 이뻐해주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만 저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저 직장인인데 저축도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강아지 돌봐주고 하니까 4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 앤 실이 눈물 나고 앞으로도 걱정되고 그러네요 참 댓글 1번 저번에 모 회사 대표였나 아니면 돈 많은 자산가였나 여하튼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30대는 개 키우지 말라고 하던데 처음엔 뭘까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본인 스스로의 자립도 어려운데 지금 누가 누굴 돌보냐 이거지 애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선택을 한 이상 아무리 힘들어도 스니가 끝까지 무조건 책임을 져야죠 여기서 뭐 더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거나 그것도 안되면 집에다 주는 돈 그걸 뭐 40에서 30으로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서운하다면서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러면 님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 강아지 나중에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무조건 가족들 집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이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솔직히 아플 때 병원비 사람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냥 녹아내린다니까 장난 아니야 2번 아니 가난하면 아이도 낳지 말라는 글들은 하루가 멀다 아니 진짜 쉴 틈 없이 거의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이건 뭐냐 제발 돈이 없으면 동물 괴롭히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3번 반려동물 진짜 금전적인 여유 없으면 키우면 안 돼요 결국에 감당 못해가지고 버릴 확률이 80% 넘어가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다고 통계가 4번 저는 오히려 이런 글이 많이 퍼져서 책임감 없이 강아지나 고양이 데려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기 외로움을 채우려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려 들지 말고 키우며 들어가는 그 비용과 시간 정성 등 여러가지 현실을 다 고려해서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데려온 녀석들은 자기 가족이라 여기고 반드시 무지기 다리 건널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5번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새끼가 아플 때 누군가 돈을 준다 그럼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거지 근데 그걸 바랄 수는 없는겁니다 네? 네 됐으니 알아요 저도 다 아는건데도 마음이 이래요 제가 이상한거겠죠? 2번? 아니요 스니는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못돼 처먹은겁니다 보아하니 님 말고는 집안 식구 중 그 누구 하나 그 개한테 애정이 없는거 같은데 그럼에도 집에서 살게 해주고 스니가 직장에 가있는 동안 케어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겁니까? 근데 뭐 돈을 안보태 스니 너무 양심없어요 만약 내 동생 혹은 언니가 스니처럼 개를 달고 집에서 산다고 하면 나는 절대 같이 못사니까 개를 키우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반지하에 살던 달동네처럼 문감방에 기어들어가든 둘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사반대 했을겁니다 6번 아이고 겨우 돈삼백에 눈물 나오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개 늙어가지고 그래되면 삼백이 뭐야 돈 그냥 줄줄줄 나간다 지진 난다고 나이 먹으면 슬개골 문제가 아니라 심장같은 중요장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장난아니에요 돈 오백천 이거 진짜 우습게 깨집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동물을 키우지 마라 이 말 이게 그냥 하는 우습게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왜? 동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동물 자체를 안 키우니까 유기할 일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키우다가 돈 감당이 안 돼서 유기를 하잖아 이게 현실이야 8번 눈물이 나요? 그럼 그냥 수술하지 마세요 인간도 돈 없으면 수술 안해요 아니 못하지 9번 애초에 저축계획도 대충 세우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의 강아지를 왜 데리고 옵니까? 그 와중에 돈 안 낸다고 가족들 원망하는 거 진짜 마인드 대박이다 꼴랑 월 사백 받고 개와 개털 날리는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네 가족들이 진짜 많이 양보한 거야 일단 뭐 이미 엎질러진 거 빚을 내서라도 네 스스로 강아지 보양하고 뭐 안 되면 주말 알바라도 하나 더 알아보든가 10번 바로 그게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 없이 생명을 거둘 생각을 하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리고 귀여울 때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책임지세요 11번 아니 지가 좋아서 키우겠다고 멋대로 쳐들여와 놓고 가족들이 돈 보태주길 바라는 건 도대체 뭔 그지 같은 심보야 12번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가난하면 자식은 물론이고 반려동물도 해결이 안 돼 애 키우는 거랑 큰 차이가 별로 없다니까 어? 13번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의료 민영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봐라 라고 아니 그리고 가족들 동의도 없이 키우기 시작했다면 책임지는 거 그 역시 본인이 하셔야죠 왜 원망을 하고 그럽니까? 물론 도와주면 고마운 거지 근데 원망을 하면 안 되지 14번 하아 나의 지난 20대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나는 17살에 데려온 강아지를 32살까지 키웠는데 막판에는 진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병원비를 댔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지 아예 처음부터 병원비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나도 포기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뭐 80,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부담스럽죠 물론 근데 내가 낼 수는 있는 수준이다 이거지 이게 문제야 그러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울었는데 이때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해외여행 가도 그만큼 돈 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나를 설득하는데 진짜 얘 마지막 떠날 때까지 내 삶이 너무 힘들었어 한 2, 3일만 입원해도 병원비 500 그냥 깨지고 와 이렇게 많이 깨집니까? 종족 발작 일으키는 상태라 나는 푹 잠도 못 자고 얘 눈도 안 보이고 치매 정성까지 와가지고 이런 애를 두고 돈 벌러 나가는 그 불안함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 또 당시에 나는 얘가 떠날 때까지 결혼도 안 할 거라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 왜? 맨날 똥칠하고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애를 데리고 신혼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절대 못할 짓이잖아 그래서 포기를 한 거지 여하튼 그렇게 살다가 결국 떠나고 지금은 뭐 대출 다 갚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렇게 그냥저냥 살고 있는데요 나 두 번 다시는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털 있는 동물은 이제 안 키울 거야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장난 아니었지만 이거 금전적인 고통 진짜 무시 못해 다 죽는 거야 저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오래 키우다가 무지기 다리 한번 건너가버리면 그때 받은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까 동물을 잃어가지고 반려동물을 잃어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 슬픔 이것 때문에 다른 동물을 못 키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거는 펫 로스 증후군이 아니고 돈이 무서워서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라고 그 말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야 돈이 그냥 몇 천 깨지나봐 한 몇 년 그렇게 걔가 고양이가 아파버리면 헐 장난 아니네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아 함부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자신 없으면 그냥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